스프링이 있길래 치는 줄 알았더니만 기가 막힌 설계 역시 슈퍼마리아1은 설계가 좋아요 이게 다? 자석처럼 달라붙었죠 그 다음은 모니 아 천장치기 할만한 수준이긴 하죠 그렇지 트위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llez 내려받아 참 잘만들어 오케이 요렇게 동전 따라가면 되지요 세이브가 없다 시상에 바로 안줘 오케이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서 파워가 쳐지겠죠? 그 다음은 돌 떨어져요 어우 설계 좋다 나는 안 맞고 쉘은 튕기고 오우? 아우 좋다 기가 막힌다 마무리 아 후반부 플레이가 깔끔했어요 맘에 들었어 설마 네? 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